경제 관련 현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분의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기간 동안에 경제에 관련된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철학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국정 운영 방식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인물로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경호 후보자를 내세웠는데 솔직히 이분 경력이 평생 기재부 공무원을 하셨죠. 금융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금융정책 국장을 하시고 기재부 차관을 하시고 국무조정실장을 하시다가 국회의원 두 번을 하시고 지금 이번에 인쇄에 들어가셨는데 이분 그냥 제가 평가를 한다면 일 잘하시는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공무원은 특별히 자기가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부가 들어오는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을 주면 그걸 잘 실행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잖아요. 이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긴 한데 뚜렷하게 어떤 철학을 가진 것을 보여주신 적은 없어요.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본인의 방향성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에 있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알겠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저성장 양극화 그다음에 우리가 기후위기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산업 대전환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은 시키면 잘하실 분인데 지금 뭔가 평가를 하기에는 데이터 자체가 별로 없다.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정철학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 캠프 때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2차 추경이 관건인데 추후보자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칫 막대한 재정 투입이 최근에 물가 상승세 기름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우려가 담겨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진행자 분께서 딜레마에 빠져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딜레마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양극화 저성장, 무역 갈등, 기후위기 이 상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단순하게 과거에 우리가 나왔던 해법으로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문제들이 막 융합돼서 섞여지기 때문에 해법 역시 뭔가 새로운 융합해법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솔직히 저도 뚜렷하게 찾지를 못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새롭게 맡은 추경우 후보자가 민간과 시장을 되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뒷받침에는 항상 우리가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민간이 하는 건 기업이나 일반적으로 다 시장에서 알아서 작동되는 거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정부의 역할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을 얘기한 적이 지금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경도 해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이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를 시장에 맡긴다? 아니거든요. 어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요.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지 금융정책을 어떻게 할지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무역수지는 항상 계속 흑자를 나오고 있으니까 기초적인 어떤 체력은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의 역할만 믿을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좀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400만 원보다 더 늘려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이 나왔었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병행해서 지급하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나와서 아마 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돈 주고도 요구도 먹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하였던 것을 어떻게 만회를 해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희망적으로 본다면 이번 1분기로 종료가 되면서 이후에 어떤 손실보상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을 잘 해결을 하고 문제는 지금까지 빚으로 버텼기 때문에 이분들의 빚의 상환 압박이 커집니다. 이거를 정부가 어떻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인수위 쪽에서 나온 것이 이것을 재난지원금을 줘가지고 해결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이걸 골고루 주기보다는 더 어려운 쪽에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또 선택, 선별하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추경안이 나오면 민주당 역시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정부와 함께 이걸 논의해서 보다 우리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를 하는 이런 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 정부가 현 정부에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야만 한다. 라는 그런 거에 좀 강조를 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번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굉장히 무역 수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좀 고전을 했었고요. 그게 좀 나아지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일본 수출 규제 같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짜 국가가 위기사항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서 경제 승객률이 더 낮아졌다랄지 빚이 많이 늘어나서 문제다라고 비판하는 건 그건 적절한 비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코로나 위기 수많은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지금 끊어가지고 비교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심지어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도 그 제안을 제시를 안 하면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할 것 같아서 안 한다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이제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인수위가 다음 정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거대 야당 172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협치를 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자세를 안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에 가까운 이런 평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협치를 위해서 좀 우리가 손을 내밀 테니까 잡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경과 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의 딜레마들 이거 이제 풀어나가는 게 새로운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일단 추경을 저희 민주당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인데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인수위에. 지금 지출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35조, 50조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산 잡힌 거 쓰고 있는 거고요. 지출구정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일단은 여유자금하고 국채 발행해서 일단은 자금을 재원을 마련하자. 그리고 진짜 지출구조조정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정권을 인수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쓰는 비용 국가 예산 중에 쓰지 말아야 될 거를 찾아내서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 내년 예산을 짜기 시작하는데 없앨 사업이 있으면 그때 검토해가지고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출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아껴지면 그걸로 국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를 조금 우리가 더 창의성 있게 해서 일단은 빚 얻어 쓰고 나중에 아낀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일단은 급한 추경부터 하자라는 거고 이거를 지출구조정으로 재원 다 마련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 이런 내용들이 제안이 된 건가요? 제가 이제 비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달이 됐으니까. 인수위에서 이런 부분 좀 같이 머리 맞대고 또 추경 때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극적으로 에ceás이 될 수acks입니다.